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오늘 주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왜 믿는지 알고 믿어라 하나님을 왜 믿는지 알고 믿어라 하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 잘한 일인데 이왕 믿을 때 왜 믿는지 제대로 알고 믿으면 훨씬 더 큰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 표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혹여 각종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야 되는지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므로 구원받고 휴고되어 황금천국에서 그 휴고된 영과 같이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자, 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바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? 인간이 영원한 지옥고통의 세계에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? 이러한 창조 목적의 이상세계는 그럼 어떤 발판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?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로 인해 그를 구원자로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시대 보낸 자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숨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면 우리의 육과 황과 영이 사탄이 주관하는 지옥고통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국의 세계로 나와서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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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